깔끔하게 리스트 레이트링 먹고 역전 가자 아 이거는 왜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가자 아 조각 나쁘지 않다 소소 조각 몇 개 있지? 어 3개 살 수 있을걸? 좋아 2급 상장 까, 까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우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리스트 레이트링 나왔다 레벨이 중요하겠구만 나왔다 나왔다 하나 더 까고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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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레벨이 중요하다 릴레스트 레이트링 얼마입니까 최적 가격 한번 보자 아 1렙, 4렙 1렙짜리 5천만원밖에 안해? 야 1렙이면 개막이고 2렙부터는 4억이네 야 4렙짜리 70억인데 야 차이 어마무시하다 어 어마무시하다 듀라빌리티 듀라빌리티 3렙짜리 3렙짜리 2천만원 2천만원 갈면 될 것 같고 야 레벨 중요하다 요기에 발판이다 와 나왔다 크라이시스 H 광 나온대 허허허허허헁 아! 아 1렙 본거 같은데? 아 3렙 1 나이스요! 아 나이스요 소소하다 야아 3렙짜리 소소하고 17억 18억 이거 아니죠 3렙 어디있어 야 20억 소소하다 아쉽지만은 만족할만하지 20억 정도 팔면 될거 같은데? 21억 아 소소하다 야 리스트 라이트닝 시급이 짱 올라갑니다 야